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257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도 창호공사 쪽하고 창호공사에서는 창호의 종류라든지 창호철물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창호공사 쪽이고 창호 중에서도 유리창이나 이런 경우 우리가 유리문을 만들면 유리가 되겠죠. 유리공사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호공사에서 창호의 종류 나오죠. 기능, 개폐 방법에 의해서 여다지, 여러분 여다지 문은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방문들 다 여다지잖아요. 여다지 문이죠. 여다지 문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열고 닫는 그래서 여다지 문이 있는데 이 여다지 문은 안여다지가 있고 방여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독립성 목적으로 할 때는 안여다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들이 화장실 문들이 전부 다 안여다지로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여다지면 화장실 문이 좀 문제가 되겠죠. 화장실 문이 고장이 나면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당기면 딸려 나가죠. 그래서 안여다지일 경우는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 발로 손으로 딱 밀으면 못 열고 들어오죠. 그래서 안여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여다지는 아파트 세대 현관문 같이 피난 목적으로 할 때는 방여다지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구 폭이 작을 때는 외여다지죠. 외여다지인데 보통 쌍여다지는 출입구 폭이 커야 될 때 쌍여다지예요. 그래서 빌딩 같은데 1층에 들어가는 현관이 있죠. 이런 데는 쌍여다지로 돼 있죠.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 전부 다 쌍여다지죠. 출입구 폭이 커야 될 때는 쌍여다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미석이하고 그다음에 6번에 미다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미석이하고 미다지 차이점은 뭐야? 밑에 레일이 하나 있는 게 미다지예요. 레일이 두 개 있는 게 미석이고요. 그러면 미다지는 벽 속으로 밀어넣어가지고 100% 오픈이 되는 것이 미다지예요. 그러면 미석이는 레일이 두 개죠. 그래서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 약간 안 열려요. 그것이 미석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창문 이런 것은 미석이 또 미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석이 형태의 창호가 있는 것이지 미다지는 벽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지하철 문 같은 게 있죠. 그런 것이 미다지예요. 문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자제문 나오죠. 자제문이라는 것은 자유경첩이나 이런 폴로와 힌지 달아가지고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여다지문이 자제문이에요. 자제문은 자유자재로 안팎으로 안으로 열고 바깥쪽으로 다 열 수 있죠. 그래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여다지문을 자제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전문은 자 그 해놨죠. 출입구의 통풍기류를 방지하고 그런 것으로 방풍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출입은 통제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해전문이에요. 그럼 이 해전문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방풍구조에 해당이 돼요. 이 방풍구조에 해당이 되는 해전문은. 그래서 방풍구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되는 것이 해전문이에요.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버전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전문 해놨죠. 여러 가지 문을 경첩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를 개방할 때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전문이라고 해요. 전문. 그래서 이제 이 전문은 병풍처럼 여닫는 문을 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풍처럼. 그래서 이 전문의 이동장치가 바로 도아행거예요. 전문의 이동장치가 도아행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도아행거가 전문의 이동장치가 됩니다. 이동장치입니다. 우리가 커튼이나 블라인드 왔다 갔다 하는 게 행거예요. 그러면 문의 이동장치라고 해서 도아행거롭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7 하단에 목재창호가 나와요. 제작 과정에서 플러시문. 울거미는 문의 골조 뼈대를 울거미라고 표현합니다. 울거미를 짜고 중간살대고 양면에 합판을 접착했다, 교착했다 이렇게 어떻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양면에 합판을 갖다가 접착했다 또는 교착했다, 결합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이 플러시문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시문이 보통 아파트의 화장실 문이 이런 걸로 있죠. 방문 이런 걸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플러시문.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방문이나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것이 플러시문 아니면 양판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플러시문이 그런데 이 디털링과 같은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플러시문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259페이지 상단에 제일 오른쪽에 플러시, 하판을 양쪽에 딱 댄 거예요. 이것이 플러시문이에요. 그래서 하판이 보이기 때문에 요철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양판문은 제일 좌측, 259의 상단, 제일 좌측 상단 있죠? 이것이 양판문이에요. 그러면 울그미를 짜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늬, 무늬결 모양, 나뭇결 모양 있죠? 그것이 넓은 판, 양판. 양판이라는 것은 넓은 판이에요. 넓은 판을 끼워넣어 가지고 양판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양판, 넓은 판 대신에 유리를 끼워넣으면 유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구분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아파트의 기본적인 우리가 방문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 양판문 내지 아니면 플러시문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부재의 명칭과 관련돼서 이 마중떼하고 여밀떼를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맞닿는 선떼야, 여며지는 선떼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창문을 이렇게 보시면 큰 방에 창문이 큰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털이 이렇게 있었고 창문털이 이렇게 있었어요. 창문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이 안에 무엇인가 하면 넷짝짜리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넷짝짜리 그래서 이제 보통 넷짝짜리 이런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넷짝짜리 창문을 보시면 어떤 형태가 되어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두 짝이 서로 이렇게 만났죠. 이런 형태. 이거는 여기는 미석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넷짝짜리 창문의 경우에 있죠. 문을 갖다 이렇게 열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열었죠. 이렇게 이렇게 여는 형태. 두 개 마주 봤죠. 그래서 얘는 서로 맞닿어. 맞닿는 선떼 이거는 마중떼가 되는 거예요. 맞닿어요. 서로 마중떼 개념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은 뒤에 창문하고 여며지죠.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여밈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밈떼고요. 그래서 여며지는 선떼는 여밈떼고 맞닿는 선떼가 마중떼가 되는 거예요. 마중떼하고 여밈떼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용어 정리해서 풍소란 개념이 나요. 자 풍소라는 자 거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 맞닿는 마중떼나 이런 부분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방풍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마중떼 여미에서 접하는 부분에 틈새가 나지 않도록 되어주는 목재가 풍소란이에요. 풍소란. 그래서 풍소란은 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된다. 풍소란은. 그래서 풍소란은 문풍지 역할을 하는 목재예요. 쉽게. 여러분 문풍지는 종이나 이런 거 다른 재료로 지었죠. 그런데 목재 창호에서 우리가 이제 목재로 우리가 바람막이 목으로 방풍 목적으로 되어주는 목재가 풍소란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화문 구조는 방화문 구조는 시험에 지문 한 줄만 딱 응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갑종과 을종의 구분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갑종 방화문은 법령상은 비차열 성능 시간은 1시간이고 차열 성능은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대피 공간의 갑종 방화만 30분 이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종은 비차열이 우리가 30분 이상이면 을종으로 보고 있죠. 그 구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작 가정 개념 가지고 응급을 했어요. 옛날에는 기억리언이 있죠. 이게 가정에서 철판 두께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기를 봤거든요. 이 개념 가지고 응급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은 현재 법령 기준 기억하십시오. 차열과 비차열 이걸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을종은 비차열만 30분이고 갑종은 비차열은 1시간 이상이고 차열은 30분 이상이 대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모든 데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앞 버튼이 아파트의 발코니 대피 공간 설정 그 갑종 방화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철제 창호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철제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은 263페이지 자 그 3번에 주름문 나아요. 주름문 자 주름문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돼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돼가 접히는 거 있죠. 적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같은데 물건 저장하려고 밖에 철물 이렇게 접는 거 있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1층 같은데 이제 외부에서 아파트 들어올 수 있죠. 쉽게 유리 탁 깨고 들어올 수 있어요. 밖에 이제 새창살처럼 해놓은 거죠. 이렇게 X자로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주름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주름문은 도난 방지 목적이죠. 주름문 주름문은 이런 도난 방지용이죠. 도난 방지용으로 우리가 주름문을 설치합니다. 방도용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264페이지 보시면 자 그 용어 그 주름문은 페이지 264페이지 보면 나오죠. 이렇게 된 거 이 X자로 돼 이렇게 된 여기 주름문이에요.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용어 정리에서 멀리 나오죠. 이거는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창면적이 클 때 창면적이 이렇게 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람이나 이런 진동에서 유리가 어떻게 파손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창면적이 클 때 이제 이 창문틀만 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의 보강이나 이런 목적으로 중간에 중공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로 세로로 대어준 중간 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대어주는 거예요. 중간 털이 중간 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해주면 유리가 파괴 안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 바로 멀리온 개념이 되는 겁니다. 멀리온 그래서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알루미늄 창호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창호는 어 자 비중은 철의 약 3번 그래서 알루미늄 경금속이 이제 가볍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금 뭐 과거는 개별적 문제로 냈는데 지금은 종합문제 지문 개념상 응급이 되는 게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게 비중은 경량이다. 철의 약 3분의 1이다.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녹설정의 사용료는 길죠. 공작이 자유롭고 그리고 유다용은 경쾌하죠. 근데 이제 단점적인 점이 알루미늄의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알칼이 약해요. 그래서 알칼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알칼이 하고 직접 직접 접하면 안 돼요. 부식당하기 때문에 알칼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어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창호는 어 열 전도율이 커요. 열을 그래서 열 전도율이 커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이 잘 전도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 보통 어 다른 금속하고 접촉하면 어 이제 부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에는 알루미늄 어 그 부속품만 거의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창호에 비해서 내앗성이 떨어져요. 강제는 알루미늄은 그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가 나오죠. 특수 무태문 자 무태문이란 것은 태가 없다는 것이 무태문이죠. 무태문 그래서 이제 무태문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강화 유리로 돼가지고 강화 유리로 돼가지고 아래 위에는 태가 있어요. 상하 태는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스테문으로 되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하에는 태가 있어요. 여기 여기는 태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좌우에 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태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6페이지 여기 보면 아코디언 도화가 나오죠. 자 아코디언 도화는 여러분들이 칸막이 용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밖에가 저걸로 돼 있죠. 뭐 천이나 이런 가죽 이런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또 잡아라 잡아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아코디언 도화 그래서 칸막이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다. 간단히 알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상단에 에어도아나 에어도아 또는 에어커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이 별도로 설치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상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큰 데 들어갈 때 어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밑에 흡입장치는 없어요. 원래 상부에서 공기를 분출하고 밑에서 흡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 흡입장치 없고 상부에서 공기만 분출하죠. 그런데 굉장히 강렬하게 하죠. 외국 원서를 보면 보통 에어도아의 개념이 머리칼이 약간 흩날리 정도로 공기 분출을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 다른 분한테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해석해 둘라고 그런데 공기 머리카락 정도 약간 분출할 정도로 공기 분출한다고 써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어스틸 다 변하죠. 엄청나게 세게 분출해서 밖에서 먼지나 외기들이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게 에어도아예요. 그래서 이건 시선차단이 별도로 없잖아요. 이것이 에어도아 에어 커튼입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올해도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데가 이 창호철물이에요. 앞전에도 창호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내도 내도 계속 내도 되는 데가 주택가이사 시험 끝낼 때까지 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창호철물 그래서 자유경첩이 나오죠. 스프링 힌지 이거는 자재문에 사용을 해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되는 것이 자유경첩 영어로 스프링 힌지라고 하죠. 자유경첩 그래서 자유경첩은 자재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재문 자재문에 사용한 거죠. 그런데 묵은 자재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경첩은 이거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이거는 저절로 닫히잖아요. 기능이 있는 거죠. 저절로 닫힙니다. 자 그러면 가벼운 건 이걸 쓰는 거고 3번에 플로아인지가 묵은 거죠. 쓰는 거예요. 플로아인지. 힌지가 바닥에 밀입한 거죠. 이거는 중량 자재문에 묵은 자재문에 중량 자재문 강화 유니문 같은 데 쓰는 것이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저절로 그래서 자재문이니까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 플로아인지는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한 거죠. 얘는 힌지 장치를 장치를 바닥에 매입을 하죠. 바닥에 매입하여 그래서 여다지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예요. 중량의 여다지 문을 그래서 강화 유리문과 매입하여 저절로 닫히게 하는 힌지죠. 저절로 닫히게 하는 힌지입니다. 힌지가 플로아인지의 바닥에 힌지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피보딘지가 나오죠. 피보딘지 자 이 피봇이라 쓰는 분도 있고 피벗이라 쓰는 분도 있어요. 피벗 발음은 관계없어요. 피보딘지 피보딘지 이거는 출제위원들 재량권이 있어요. 영어 발음은 그래서 피보딘지는 자 여기서 이제 중량의 무근 여다지 문의 힌지죠. 얘는 무근 여다지 중량의 무근 여다지 문의 힌지로 쓰는 거예요. 여다지 문의 여다지 문의 힌지로 쓰는 거예요. 힌지로 쓰는 거로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 피보딘지 여다지 문의 여다지 문의 힌지로 쓰는 거로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쓰는 것이 피보딘지 에요. 그래서 아파트 방화문에 방화문에 보시면 밖에서 아래위에 있어요. 그럼 디지털 도화로 뽀뽀뽀뽀뽀 눌르기 위 있죠. 아래위에 있는 것이 피보디 바깥쪽에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퍼토리 인지 그래서 이 레퍼토리 인지는 우리가 이거죠. 공중 화장실 문에 사용한 거예요. 옛날 전화에도 사용했는데 공중전화는 거의 약간 열린 상태 저절로 닫히되 화장실 문에 딱 나오면 저절로 닫히되 약간 안쪽 약간 열려있죠. 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레퍼토리 인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것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번의 경첩 있죠. 경첩 경첩하고 이 5가지가 여다 그래서 자유경첩 플라인지 피보드인지 레퍼토리인지 경첩 그래서 이 5가지가 여다 지문의 지지철문 이죠. 여다 지문의 지지철문 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목재 여다 지문 이죠. 방문들 같은 이런 경첩이 쓰는 거죠. 일반 여다 목재 여다 지문 에 가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얘는 한쪽 편 오만 열리는 거죠. 경첩은 그런데 얘는 자유경첩은 저절로 닫히는 기능 이죠. 얘하고 플라인 지 레퍼토리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보드인지 나 경첩은 저절로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본 목재 문에는 경첩 따는 거고 묵은 철제 문에는 뭐다 피보드인지 설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팎으로 자유롭게 여닫을 때는 자유경첩 쓰고 묵을 때는 플라인 지를 쓰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도아 클로저 도아 체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도아 체크라고 해도 되고 도아 클로저 그런데 최근에 흐름은 글씨를 짧게 쓰는 게 유행 너무 길게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짧게 쓰려고 한자 따른 적은 글쓰는 게 클로저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도아 클로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문짝에 상부하고 문틀에 설치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게 아파트 세대 현관문 들어가서 상부 사진보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도아 체크 도아 클로저 가 됩니다. 그리고 6번 도아 스톱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럼 출제 안 된 게 플로아 인지 중요 한데 아직 출제 안 된 게 플로아 인지 하고 6번 도아 스톱 아직 출제 안 됐어요. 벽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문짝 이나 벽을 보호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성질을 급해 문을 확 열어요. 문 하고 벽 충돌 해요.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문짝 이기든 벽 이기든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손되어 지죠. 그래서 도아 스톱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도아 홀드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도아 홀드 가 13번에 있죠. 말발급 이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 열고 고정할 때 말발급 그게 도아 홀드 예요. 열려진 여다지 문을 적당히 고정시키는 거죠. 버티고 고정하는 절음이 도아 홀드 거예요. 그래서 도아 스톱 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방문이나 있죠. 방문이나 화장실 문 이런 것들은 도아 스톱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문에는 도아 체크 도아 클로저 문을 저렀다 그러니까 도아 홀드를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고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실린더 자물쇠가 둔 건 있죠. 돌려서 보통 이렇게 문을 열 때 어떻게 하는가 돌려서 또는 손잡이를 들어가지고 여는 것이 다 실린더 자물쇠죠. 그리고 8번 라이트레이츠가 앞전에 바로 낸 거죠. 23회 때 그래서 라이트레이츠는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서 여는 여다지 자물쇠죠. 옛날 보조 자물쇠가 바로 라이트레이츠다. 둥근거 이거 위에 밖에서 구멍에다 육각형이나 이런거 잡아넣잖아요. 열쇠 넣고 손잡이 트는게 나이트레이츠입니다. 그리고 오르내리 꼬지새는 이거죠. 여다지 보통 쌍여다지 많이 써서 이렇게 닫았을 때 위에 꽂고 아래로 꽂는 오르내리 꼬지새 그리고 오르내리 꼬지새는 268페이지 그림 제일 오른쪽 하단이 있죠. 이게 오르내리 꼬지새죠. 그리고 크레센트도 아직 출제 안되었습니다. 오르내리 장이나 미서기 장의 잠금장치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그래서 페이지 26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진 보면 있죠. 이것이 바로 크레센트고 자 그리고 268페이지 제일 상단에 그 사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다 도아스톱 입니다. 그리고 어 그게 이제 12번에 도아행거는 전문의 이동장치가 도아행거라 캐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도아체인이 있습니다. 도아체인 도아체인 열어주고 열어주고 다 그래서 이제 여다지 문을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다지 문이 일정 한도 이상 일정 한도 이상 우리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열리지 않도록 하는 철물이 도아체인 이에요. 많이 안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 장치 있죠. 그런데 위에 거 탁 걸으면 밖에서 열쇠를 열어두면 안열리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집에서 위에 걸 걸어놔가지고 제가 밤에 이제 강의하고 가면 늦게 가잖아요. 다 안열립니다. 위에 거 걸어가지고 열어라. 도아체인 걸리면 열쇠를 열어도 안열리는 거죠. 그게 도아체인입니다. 여다지에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도아체인이 됩니다. 이런 건 공부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밭가 창호철물밭이에요. 그래서 창호철물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크레산트는 여다지 아니죠. 도아행거 전문이었고 그래서 주의합시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10번에 크레산트하고 12번에 도아행거 얘들은 여다지가 아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 서기라고 세기라고 되죠. 미세기 창호 그래서 미세기 창호에는 기본적으로 레일이 필요해요. 레일 밑에 레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차라 문밖위를 호차라 문밖위 문밖위가 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륙유샤시와 같은 이런 데는 잠금장치가 크레센트가 필요한 거예요. 크레센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목재 창호에서는 이렇게 문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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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랬죠. 그걸 도아 볼트라고 표현합니다. 도아 볼트 그래서 이런 것들 미세기 창호와 관련된 철물들이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여다지 아니면 미세기 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창호공사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270 배지 유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 창호공사 쪽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